아 아 텔포드로서 훨씬 편했을텐데 나 원래 마이정글 한 40판에 한 58% 승률이 나의 검은 당신의 것이요 스킨 뭐가 멋있나 마스터인 난 이게 제일 멋있어서 암살자 마스터인 난 이게 제일 멋있어서 선택받은 마스터인 광성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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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받은 이거 광성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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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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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인생은 다 혼자고 음 채팅창에 롯데팬들 있나요? 롯데팬들? 응? 채팅창에 롯데팬들 롯데팬들 요즘 기분이 어떠십니까? 롯데팬들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종훈 감독인데 저는 몰라가지고 이종훈 감독이 어떤 걸 했는지 몰라가지고 원래 롯데선수 출신인가? 천수씨의 롯데 천수씨이냐 아 두산은 이상훈 코치여서 좋아 야생마 야구 감독 중에 비리 없는 상관없어요 평생 배우는 법이요 근데 진짜로 집중하면 바위도 뚫는게 마음이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유 솔직히 야구팬 중에 아유 아이스케이드 야구팬 중에 이상훈 싫어하는 사람 있나 엘지팬 중에 야생마를 싫어하는 사람 있다고? 아 두산팬들은 약간 애증이지 두산이 씨 김상진이 에이스일 때 그때 당시에 김인식 감독이었나요? 맨날 이상훈하고 맞대결을 붙였어 1대0 완봉패다가 완투패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아 진짜 그때 김상진 완전 전성기 때 이상훈에 밀려가지고 아 근데 그렇게 맞대결을 많이 붙였어 엘지 감독하고 두산 감독하고 욕을 왜 먹어 그래도 겁나 잘 1대0 완투패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욕을 왜 먹어 이상훈이 이상훈이 진짜 이상훈이 너무 잘했지 хорошо 잘 보시오 잭슨 정글이 잭스정글이라 오우쒸 안되겠는데 이거? 안오나? 안오나? 아 아무도 안오네 망했네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강타 싸움한테 타이밍 놓쳐가지고? 아군이 당하는 중 제발 정리가 안오르죠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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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빼라 눈랩 전에 한번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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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빱 못 잡냐?? 아... 저거 빠졌다 저거 빠졌다 염과 몸 아쉽네 뭐.. 갈궈줘야 되겠지 빨리 먹고 불로 먹으러 와 흫흫 거문하나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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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소 우주류는 내 안에 살아있소 주차 역룰 자만심에 눈이 멀지 않도록 하시오 가장 무서운 적은 의혹이오 이건 멋있지 집중하면 바위도 뚫는게 마음이오 마들은 잠시 뺏어 자세히 또다닥 또다닥 멍청하게 저쪽을 맞쌌는구나 아 왜 이렇게 못하냐 아, 카사댕이 지금 기름을 겨울이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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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히데스를 했네 천천히 천천히 왜 피고 찍었어 이거나 뭐 이거나 잡아 힘들고 나발이고 가네 아아.. 아 이제 혼자 하자 혼자 하자 아 이제 혼자 해야 돼 베이거가 깔아줄줄 알았는데 3대스 잭스가 마이한테 워낙 쎄서 일단은 잭스를 보면 무조건 튀어야 되고 내 스스로를 지키시오 죽게 냅두고 어우 큰일 났다 씨 아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2분? 2분은 뭐야? 2분이라니 3분을 맞춰야 할 것 같아 Learning 저쪽입니다 잭스 어딨지? 여기 있네 2키고 밀라고? 건물에는 2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끌어봐 안 끌어? 왜 안 끌지? 쓰리씨 뭐 왜? 뭐해? 버려야돼 저거 아 쓰리씨 왜 타인 선거 안했지? Q가 없었어? 안가 줘야돼 저걸 아 또 넌 또 왜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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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드로도 킬 주워먹고 있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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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안먹는다 이새끼야 카사딘 도 있는데 여기에? 타워도 없고 아 초반에 잭스한테 털리고 처음부터 너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요기요? 저랑 그건 안되지? 그 진정한 대단은 평생 시골을 깜짝 말라봐 에이플렉스 같이 있으면 죽어야잖아 ㄷㄷ 카사딘도 이제 내가 너무 약해가지고 죽일 수가 없어 7킬 6대 3 한 포개야지 뭐 지는거지 백도워나 신나게 하다가 오랑 요구는 백도워나 해야지 잭스가 잭스를 만나면 마스터에 살 수가 없어 카사뿐이요 나는 트타르 빼고는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야겠네 mind 카사뿐이 영양 흐흑 아 어 오 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인정한다 으 ㄷㄷ 이건 내가 제일 못해서? 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무서운 방법은 의혹이예요 진정한 대강을 우생 배우는 법이예요 궁극기가 도망가는데 아주 좋구만 그렇지 하나씩 하나씩 가는거야 싸우는건 아닌데 싸우는건 아닌데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비쏘나가서 비쏘나가서 가장 못생긴건 의혹이오 비니 너무 듣기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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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니는 아 진짜 못한다 나 진짜 씨 그걸 왜 하냐 개몽텅한 새끼 맵을 잃지를 못하냐 아 그러게 와드를 왜 건드려 거기서 빼야지 아 진짜 가장 무서운 적은 의혹이오 아아 이 시선 끌어줘야지 지키니 엑alg아 시락 공기 지키니 엑 엑 히힛 게임 기묘해집니다 역시 그리고 게임은 10번 싸도 한번만 잘하면 돼 중요한 순간 한번만 해주면 돼 바로 주는 게 나은데 줘 줘 줘 곱게 줘야 된다고 유리하면 곱게 줘야 된다고 아아.. 점검 찍히네 밀지먹으면 좋지 어차피 튀겨라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차피 못 막잖아 이거 이 판 내가 못한 게 맞지 초반에 잭스한테.. 아 잭스는.. 아 맞아 잭스는 그냥 튀어야 되는데 아.. 진짜 아.. 잭스를 상대로는 그냥 튀어야 되는데 잘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음.. 감사합니다.